우리가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고 그리고 그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 있습니다 은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과학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탐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별이 몇 개인가가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 2천억 개에서 7천억 개 사이를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4천억 개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4천억 개 정도 그렇다면 4천억 개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4천억 개를 1초에 하나씩 세기 시작한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될 것을 대신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여러분 1초씩 센다고 했을 때 4천억 개는 무려 1만 4천7백 년 동안 세야 됩니다 감이 오십니까? 좀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은하계를 세는데 1초에 하나씩 센다고 하면 그렇게 1만 4천7백 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또 우주에 몇 개 있나요? 이것도 과학자들마다 다 틀리지만 2천억 개에서 어떤 사람은 수조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은하계가 4천억 개에 우리가 거의 5천 년 가까이를 세야지 셀 수 있는 별이 있는 그것 그것이 또 최소한 4천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때로는 재미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국립대학에 사이먼 드라이버 교수팀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구에 모래가 너무 많잖아요 모래가 얼마나 많나요 그렇죠? 모래가 더 많을까? 우주에 별이 더 많을까?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우주에 별이 더 많겠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별과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구를 해봤더니요 지구상의 별이 별을 다 따진다면 약 100회 정도 된답니다 100회는 경의 1억 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도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 경보다 더 많은 게 이제 해지요 모래알이 100회 정도가 된다면 그것의 7배가 되는 700회의 별이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까요? 어른들이 드라이버 교수팀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른들이 모래를 한 움큼 져서 두 손으로 가득 담을 때 몇 개의 모래가 들어갈까요? 그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다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800만 개의 모래가 어른 양손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800만 개 그렇다면 전체 우주가 아니고 우리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을 마치 그냥 다 여기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다 쌓아놨다고 하는데 흩어져 있지만 다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가 제가 그것을 이걸로 퍼내른다면 몇 번을 퍼내라야지 우리 은하에 있는 모든 별을 퍼내릴 수 있냐면 이 모래알처럼 이렇게 조그맣다고 생각할 때 5만 번을 퍼내야 됩니다 잘 상상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주가 사실은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은하계에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또 4천억 개의 은하가 또 똑같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과학자들이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냥 그걸 누가 증명을 합니까? 증명이 안 되는 것을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숫자가 다른 거죠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그 큰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그만하다고 생각하면 그 우주 다음은 또 뭘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서교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서교초등학교에 가까이 있는 대학이 홍익대학입니다 그 앞에 제가 홍익대학 쪽으로 가면 홍익대학교 정문을 바로 건너서 조그만 그 당시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네가 있고 시소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바뀌어서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공원이 있더라고요 가보면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네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하늘에 끝이 있을까? 저 끝이 있을까? 좋다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 다음은 또 뭐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논문을 그냥 추정을 해서 할 뿐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 큰 우주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는요 교과서에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의 행성이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명왕성이 빠졌다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2007년도인가 교과서에서 그것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니다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교과서가 늘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교과서가요 역사도 그렇고요 역사도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제가 콜롬버스가 1492년에 신대려고 발견한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발견한 거지 원래 사람들이 있었는데 뭘 발견했던 먼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런데요 자기 입장에서 서술했지 이쪽에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름도 뺏긴 거예요 아메리카라는 말이 원래 아니잖아요 거기에 땅덩어리가 그런데 이름도 뺏겼죠 그래서 땅도 뺏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됐죠 자기들의 찬란했던 문화가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콜롬버스가 신대려고 발견한 것은 그들에겐 재앙이었던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도 누가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역사가 그래서 다 맞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과서도 틀려요 그런데 태양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니 지구는 제대로 알까요? 지구도 아직도 몰라요 그렇게 슈퍼컴퓨터다 해가지고서 우리가 예보를 하고 있지만요 아침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요 폭우가 무지하게 쏟아져요 아무렇지도 않고 폭우가 온다는 예보가 없으면 갑자기 폭우가 오고요 지금 이번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안다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일기예보도 5월, 6월에는 어떤 예보였는지 아세요? 폭염이 온다는 게 계속 뉴스에 나와요 아십니까? 폭염이 온대요 아니요 반대로 장마가 이렇게 8월 중순 너머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8월 달에 장마가 있었나요? 거의 아무리 길어도 7월 말에 장마는 끝났어요 그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태풍이 오는 거였죠 장마전선이 아직도 거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장마전선은 안 오고 7월 말부터요 폭염이 온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갖다 들이대도요 얘기했지만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은 뭐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것은 창조론이 아니에요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꾸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자꾸 쭈빗쭈빗해요 진화론은 과학적인데 가서 그냥 창조론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쭈빗쭈빗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진화론자는 이 온 우주가 그리고 나 자체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 한 가지 이유 없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 한 가지만 가져온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정도 한 10억 원으로 좀 올릴까요? 그래도 가져올 사람은 없어요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뭔지 아세요?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요 과학은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입니다 아니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 과학의 전제입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은요 여기서부터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대 그냥 갑자기 빅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생물이 갑자기 생물이 되고 어떻게 생물이 될 수 있습니까 무생물이? 아메바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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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실은요 훨씬 비논리적인 것이 진화론이에요 아세요? 열역학 제1법칙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새로 생성하나 소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점점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했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2법칙은 또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고립계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라고 쉽게 설명을 하면 그겁니다 무질서도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게 표현하는데 엔트로피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세계는 무질서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얘기 초등학생이 듣기를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은 이거예요 과학에서 얘기한 건 우리 온 우주는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피아노가 여기 있어요 피아노가 있는데 갑자기 점점 좋아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어우 막 달았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새 깨끗해지고요 빛이 나고요 음이 좀 안 맞았던 것들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조율이 되고 그래요 그러나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그냥 점점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놔둘 때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로는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 방들 지저분하게 쓰죠 커피도 먹고 예를 들어서 차도 먹고 컵 여기 갖다 놓고 저기에다 놓고 책들은 널브러지고 아무것도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가 막 쌓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어느 날 국어에 관한 책은 국어에 관한 책을 탁 정리가 되고 산수에 관한 책은 산수에 관한 책을 탁 정리가 되고 과학에 관한 책은 과학에 관한 책이 탁 되고 뭐 그냥 각을 탁 잡아서 이불이 개지고요 먼지 하나 없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어느 날 깨끗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거기를 청소해 줬으니까요 그렇죠? 가만히 뒀는데 저절로 질서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진화로는 뭔지 아세요?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화석으로 화석으로 우리가 진화론을 증명하려고 처음에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화석을 연구하면 진화가 된 그런 흔적들이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 사이다 예를 들어서 말과 개 사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화된 흔적들이 화석에서 보여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유인원이라고 해서 자바원인 그다음에 네안다르타닌 또 아니면 북경원인 베이징원인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책이 하니까 아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죽었어요 뼈만 남았어요 제가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뼈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야 유관제 목사가 과거 천 년 전에 이렇게 살았네 그리고 제 모습을 뼈만 가지고서 그대로 제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자기의 추정이죠 여러분 내 뼈만 남았는데 내 모습을 어떻게 재현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몇 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자바원인이다 북경원인이다 그것들은 발견된 게 뭐죠? 온전한 게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가 머리뼈 중에서 일부 조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넓적다리 뼈가 발견되고 막 그래가지고 유인원들을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그걸 조합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과학교가서에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요 그게 진짜 그렇게 생겼을까요? 털이 어떻게 있고 뭐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허구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믿어요 그냥 이게 논리인가요? 아니죠 절대 논리가 아니죠 그건 짜맞춘 거죠 짜맞춘 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짜맞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것이 그게 과학입니까? 절대 그것이 과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진화론이 굿 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구원 받고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화론이 복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벌할 사람이 벌할 존재가 없어 얼마나 좋아? 내 마음대로야 하나님 없이 우연히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연구하면 과학자들이 증명된 것이 이럴 것 같다고 한 걸 발표하면 예를 들어서 화성에 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물이 있는 것처럼 기사는 나와요 그냥 자기가 추정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런 것 같다 하면 그렇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추정한 건데 추정한 걸 가지고 진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모아진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진화론은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요 창조론은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잘 만들어진 거야 그걸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얼마나 기가 막힌 선언인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해 주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It was good It was good 그러니까 과거예요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좋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굿이란 말은 제가 아름답다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라고 했어요 아름다웠고 너무 좋았어요 It was 원래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It was good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It is It was It was It was not good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처음 만드셨을 때가 가장 좋았던 때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짧은 귀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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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It was good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 갈 길을 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로는요 스스로 적자 생존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진화를 해야 돼 남보다 더 뛰어나야 돼 높아야 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아니면 처지는 거야 끝인 거야 스스로 개혁하고 개혁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생의 일정이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뭔가 만들어졌을 때는 꼭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건물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고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이 그냥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수백억 년을 여러분 우리 인간을 휴대폰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휴대폰은 갖다가 2년 쓰면 3년 쓰고 5년 쓰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연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글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누군가 만들었습니까? 1번 저절로 만들어졌다 2번 답을 하기 힘드니까 제가 숫자로 할게요 2번 1번 저절로 만들어졌다 2번 누군가 만들었다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이게 논리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만들었나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죠?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뭐라고 씁니까? 누구요? 세종대왕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유관제라고 쓰면 틀립니다 그렇죠? 세종대왕이라고 쓰면 맞아요 자 근데 보세요 세종대왕이 만든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만든 거 본 사람 있나요? 세종대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요 그렇죠? 왜 믿어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나는 본 적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본 적 없어 그러니까 난 안 믿어 그거예요 아니요 본 적이 없어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선언은 성경이 다른 곳에도 많이지만 첫 초에 성경이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할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암송을 왜 잘하는지 아세요?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석가도 부처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어떤 종교의 어떤 절대자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내가 만들었다고요 왜?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신문에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건데 개논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 인간의 DNA의 그런 어떤 설계도를 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래에 과학적인 성취 가운데 가장 큰 성취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죠? 오래됐죠? 그런데 그것을 진두주의하고 그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콜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무실론자예요 무실론자인데 이걸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우연히 만들어졌으면 설계도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무슨 설계도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설계도가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과학자로서 아하 누군가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꾸 진화론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왜 거기서 비굴하게 그러고 있냐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과학자들이 더 과학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이건 설계도거든요 설계도의 일부예요 그것도 설계도의 일부를 해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계 우연히 만들어지는 건 설계도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위가 있는 산이 있는 데가 비가 오고 바위가 있는 흙이 다 벗겨져 나가고 이러면서 멋있는 바위가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건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 그렇죠? 설계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설계를 하시고 만들었다는 증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창조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의 대부분 뭘 통해서 얻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 때문에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사실은 태양에너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태양에너지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에너지는 소용이 없어요 태양에너지가 우리를 살린다고 해서 태양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처럼 그게 가장 뜨거운데 내가 옷을 벗고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 태양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사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받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죠 이것이 어떤 설계인가? 여러분 태양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음식에너지로 만드는 장치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에너지로 그렇죠? 음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게 바로 뭡니까? 녹색 식물입니다 식물들이에요 광합성작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탄수화물과 녹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 식물을 보면 하나하나가 이것이 뭔지 아세요? 식품 공장이에요 우리에게 에너지원을 가져다 준 식품 짐승들도 그것을 먹고서 자라면 그렇죠?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만든 식품 공장은 내연이 나와요 그렇죠? 지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식품 공장은 숨을 쉬게 하는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가 나와요 그게 그분의 디자인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설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 프로젝트도 있고 여기 스피커 마이크 이게 발전이에요? 아니에요 전체의 지구로 볼 땐 퇴보입니다 지구는 점점점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래 읽은 책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에요 2050년 되면 거주불능한 상태가 시작 지구는 이대로 가다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산소를 여러분 물을 언제 우리가 돈 주고 사먹는다는 생각을 해봤나요? 돈 주고 사먹으면서 또 그것을 만드느라고 지구는 얼마라도 파괴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소를 돈을 주고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이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산소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만큼 발전한 것 같은데 우리는 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혁명적인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보죠 큰 그림으로 보면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 질서를 파괴시키면서 우리가 뭔가 성과를 이뤄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거죠 자 진화로는 왜 진화했는가 그 이유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논리가 맞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오늘 과학시간이라니까 제가 다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한 5시간짜리인데 이걸 30, 40분에 줄이려니까요 말도 좀 빨라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화된 걸까요? 우리가 뇌가 있어요 뇌 사람들의 뇌를 몇 퍼센트 사용할까요? 사람들이 보통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진 뇌를 3%에서 5%를 사용한대요 그럼 사용되지 않는 90%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화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많이 기가 막힌 이 뇌를 이 여유를 이렇게 많이 놔두게 진화가 될까요? 아니에요 간신히 간신히 진화되는 거예요 그냥 논리를 보세요 이성적인 논리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진화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가설이지만은 왜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한 다른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비약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진화론이 논리적이고 그것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훨씬 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 논리적입니다 처음 전제부터가 앞서 얘기한 대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떻게 있냐고요 저절로 어떻게 뭐가 만들어지냐고요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문제는 뭐냐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기에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요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내가 원래 나는 거지 같은 존재야 그런데 혁명적으로 나 스스로를 개혁해서 내가 적자 생존의 논리로 내가 이기고 스스로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뭔가 성과를 이뤄내는 거야 이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은 반대요 나는 원래가 거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상태대로 내가 회복이 되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아세요? 진화론의 적자 생존의 원리야 내가 주인이 됐어 내가 뭐 어떻게 파악 이럴 수가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건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어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의 의미와 과정과 결과를 만듭니다 인생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진화론자들은요 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죽는 건데요 돼지면 어떻고 개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러다 죽는 건데 다 그렇죠?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뭘로 그들은 알고 있냐면 동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동굴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자들은 어떤가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믿는 거예요 과정이 있죠 어렵고 어두운 시절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아침에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만드신 내일 담너머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 인생을 누리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서 누리는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동물적인 거예요 그렇죠? 과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과정이 어떤 과정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지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즘 계속 설명드렸죠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즘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난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쁜 법인지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요 이걸 들여다볼수록 제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가 법조문을 다 다시 지난주에 다시 연구했어요 목사이신 변호사이면서 목사이신 분이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좀 얘기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더 내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너무 이거는요 기가 막혀요 그걸 듣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려면요 우리 전병철 장로님이 그걸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거기 어디예요? 블로그에다 잘 쓰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악법은 없습니다 다른데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해도 이런 악법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여러분 성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젠더라는 말을 요즘 사용합니다 성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젠더라고 얘기해요 젠더는 수십 가지 성이 여기에 본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데 수많은 성이 있어 밤에는 남자 낮에는 여자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원래 남자인데 계속해서 여자로 가고 있는 성도 있고 별별별 성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맞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끼니까 내가 느끼는 게 맞다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조롱하는 거야? 희롱하는 거야? 법에 걸겠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별금지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성을 얘기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밤에는 남자 낮에는 여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밝혔다고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왜 그래? 이 한마디를 가지고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 법에 의하면 거기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걸지 않아도 남이 걸어도요 내가 걸든 남이 걸든 걸면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변호사까지 다 하죠 난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고소를 당한 제가 증명을 해야 돼요 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법은 없어요 내가 어떤 침해를 당했다고 하면 내가 증명을 해서 그걸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의 책임이 누군지 아세요? 고소당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법 조문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요 모든 법을 차별금지법에 맞지 않으면 다 고치게 돼 만들어놨어요 최고의 권력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위에 그게 있는 거예요 모든 법을 여기에 맞게 고치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법이에요 그런데요 그 안에 어떻게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법이 있는지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내가 무슨 동성애가 좋다 나쁘다 얘기 안 했어 난 중립적이야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했더라도 상대가 혐오감을 느꼈다고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중립적인 입장도 걸리는 거 거기에 조문에 있어야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립적인 입장도 걸립니다 아세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자기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변호사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설교 설교는 그래서 하는데 감옥 간다면 저 감옥 가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사도월도 감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법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 계속 제가 이 얘기한 거거든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 여기 심상정 의원한테도 계속 내가 그냥 막 그냥 삿대질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사회의 질서 무너진다 어떻게 할 거냐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리더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갈등하게 하고 여러분 이제는요 도덕이 위예요 언제나 법보다 이제는 법이 위가 돼버립니다 그런 사회는요 망합니다 도덕적인 것이 맞는 것이나 법적인 것이 맞으니까요 이런 사회는 망하는 사회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금요일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하시면 금요 기도회 제가 말씀해 주세요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니까요 기도회까지 집에서도 꼭 참여하시고 또 이번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세계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여러분이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들도 안아주고 그들이 주님께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죠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법이 잘못돼서 도도 위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사회사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가 이 안에 많이 있는가 이 사회 4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구바 너를 창조하신 이호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라고요? 구속하였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뭔지 아세요?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도로 날 만나요 죄로 말면 아마 우리는요 거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완전해질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구속은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의 회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야구바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셨다는 거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맥이 빠질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몸의 상처를 얻을 때도 있어요 주변의 환경이 무너진 것 같은 다 타버린 것 같은 다 물속에 빠져던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그때도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회복이 하나님이야 개혁은 진화론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적자생조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성교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날 사랑하시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채우시네 담넘을 보게 하시네 인생이 동굴이 아닌 터널 되게 하시네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게 하소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름다운 인생 인생을 채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그대로 놔둘 때 그냥 놔두면 우연히 깨끗해지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 만질 때 다시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원하시는 그분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킬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을 보실까요? 이사야 4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조의 하나님 너 봐라 지금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너 세상 보면 누군가 창조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 맞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믿음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계속 말씀을 창조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로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로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오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일으켜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할 때 야 나 이거 못 먹고 회복됐어 보통 그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떤 약이 줄 수 없는 그 회복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악물고서 이 악물고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가 그저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해 창조 하나님 봐라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 알지 그러니까 전능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하겠다는데 너희들은 회복될 수 있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회복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회복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악망한다 눈을 든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건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게 나를 터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등을 돌려 있는데 돌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악망을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손도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악망을 거룩한 갈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칼급한 같이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죠 그냥 한 시간 어떻게 지나가나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발을 딛고 사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 졸졸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라는가 그 길을 내가 따라서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왜요? 그분이 온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그렇게 원래의 상태로 돌이켜서 It was good 너 좋았었어 그때가 가장 좋았어 그때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발자국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